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유테랑 고수경입니다. 자 이제 어느덧 1월달이 끝났고 이제 2월의 중순쯤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쵸? 우리 고3 올라왔으니까 그 친구도 이제 초심으로 열심히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N수 결정한 친구도 이제 또 새 마음으로 공부해야지. 그쵸? 근데 이 시즌 되면 어느 정도 어떤 공부하는지는 다 다르겠으나 이번 시간에 선생님의 캐스트 주제는 뭐냐면 기출문제. 기출문제가 중요한 건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 그쵸? 기출문제의 학습판후. 학습법에 대한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알겠나요? 네. 자 일단 좀 나눠서 하나 단계별로 보면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기출문제를 언제 풀어야 되느냐라는 거잖아. 네. 여기서 지금 칠판에 써놨는데 두 가지 학생 유형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런 거죠. 학생의 얘기가 있어요. 어떤 친구한테 야 너 지금 기출문제 잘 풀고 있니?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어 선생님 좀 아직 기출 안 푸는데요? 왜 기출 안 풀어? 물어보면 개념 끝나면 기출 하려고요. 현재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 사람. 뭐 그럴 수 있어. 그렇죠? 자 그 친구는 이런 케이스가 되겠네. 자 개념이 끝나면 기출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렇다면 물론 여기도 이제 중위권 상위권 하위권 있는데 자 개념을 여러분 우리 처음에 화학원 개념을 4단원, 3단원, 2단원, 1단원으로 공부하진 않잖아요. 그치? 개념은 무조건 1단원 끝나면 2단원 끝나고 3단원 해서 4단원으로 진행을 한단 말이야. 많은 친구의 학생이. 그렇죠? 요거까지 왔어. 오면 4단원에 뭐가 있느냐? 4단원에 뭐 있니?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동적평형이 있고 PH, POH 있고 산화수도 있고 개수 맞추는 것도 있고 중요한 건 중화 적정의 중화 반응도 있지. 근데 그중에서 가장 마음에 불편한 건 어느 거야? 야 이건 좀 어렵다던데 소문나 있는 건 중화잖아 아무래도. 그렇죠? 중화야. 이렇게 되어 있을 건데 자 여기서 선생님이 이거를 그렇게 많이 추천하지는 않는데요. 이 학습법 순서는 왜냐면 1단원, 화학원은요. 1단원과 4단원이 조금 공을 많이 들인단 말이야. 비교적 2단원과 3단원이 조금 무난하죠. 얘가 좀 무난해. 1단원은 배울 때는 하나하나 이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기출 딱 보는 순간 조금 피곤해진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여기서 개념을 열심히 했다고 가정했을 때 쭉 열심히 했어요. 문제는 조금 덜 풀어가면서.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무슨 공부하는 기계는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 아니니까 다 시간이 지나면 뭐하죠? 까먹는단 말이야. 그렇죠? 기억이 안 나.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래. 누구나 그래. 나도 그래. 지금도 며칠 전에 읽은 책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요즘에는. 근데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을 공부한 다음에 여기서 엄청 스트레스 받으면서 낑낑낑이 가지고 겨우 중화를 이제 좀 알겠는 거야. 근데 이제 끝났잖아? 교제가 딱 끝나고 개념이 완강 됐으니 이제 뭐 하려고 그래? 기출하려고 그래. 그럼 여기서 기출을 어떻게 풀죠? 많은 친구들이 또 1단원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시즌에서 여기서 너무 힘든 거야. 중화를 선생님이 엄청 10강을 통해가지고 중화 반응은 한 12강쯤 하거든. 그렇지? 중화에 대해서 겨우 이제 알겠는데 근데 이제 딱 개념 끝나고 양적 계산에서 또 또는 기치항로 해서 계속 버벅거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기억이 안 나요. 몇 달 전에 한 거라.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또 아 이거 또 개념을 다시 해야 되나? 문제를 또 못 풀겠지? 이렇게 두려워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닥 최상위권이 아니라면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나는 이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난 지금 개념만 하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길 바라느냐? 1, 2, 3, 4로 넘어갔을 때 2, 3단을 조금 무난하다는 건 느꼈니? 그렇다면 거꾸로 갈 때 4단원에 대한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으면 기출을 4부터 풀 수 있어요. 차라리 이게 더 낫다는 거지. 왜냐하면 결국은 결국 힘든 건 딱 여러분 1단원이거든. 양적 계산 문제와 그 다음에 기체약론 두 개가 1단원이 메인이기 때문에 그 두 개는 남겨놓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일단은 양적 계산, 기체약론 나랑 뭐 킬러 특강 같은 거 하면서 같이 그때 같이 해도 되거든. 알겠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왜 3월 달에 3월 학평을 보는데 3월 학평은 일단 전반적으로는 점수가 엄청 좋지는 않지만 그 정답률을 잘 보잖아요. 그러면 4단원 문제가 정답률이 굉장히 낮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무지하게 떨어져요. 그 이유가 이런 거야. 여기서 쭉 오고 여기까지 가주면 되는데 그쵸? 문제는 개념 끝나고 기출을 1단원, 2단원까지 했는데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 3단원까지 했는데 시험 보는 상황이 그럼 많은 거죠. 4단원, 생각보다 1단원은 기본적으로 쉬운 문제들이 좀 있어요. 어떤 거? 화학의 유형성은 무조건 쉽게 나오는 거고. 그쵸? 또 양적 해산 두 개 나오는데 하나는 되게 쉬워. 그 다음 또한 농도. 농도는 조금만 풀어보면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4단원은 제목이 많아. 소단원이 많아요. ph, po, h 그쵸? 중화 적정 같은 것도 중화 적정은 쉬운 거니까 산하수 개수 맞추는 거 동적 평형 이런 약간의 소단원이 많지만 하나하나는 중화 반응 빼면 별건 아니거든. 그걸 먼저 정리해서 없애버리는 게 낫다는 거지. 알겠나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하는 친구는 이렇게 앞으로 기출을 아직 안 했을 테니까 이렇게 하기 좀 바라는 거고요. 자, 또 하나의 친구 유형은 뭐가 있을까? 1단원 개념 끝나고 1단원 기출 푸는 거 이거는 선생님이 좀 많은 옛날에 막 캐스트 통해서 많이 얘기했던 거야. 선생님한테 둘째 하나 고르라고 나는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1단원 끝나고 1단원 기출 풀고 감이 왔을 때 조금 느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다 맞나? 2단원 개념하고 2단원 기출 풀고 3단원 개념하고 3단원 기출 푸는 거죠. 그래도 시간을 또 까먹거든.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내가 조금 점수가 낮아 아니면 2학년 때 공부를 좀 안 했어 뭐 이럴 수 있잖아. 사람은 다르니까. 근데 과탐이라는 거는 조금만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까지 충분히 따라오는데 이게 왜 1단원과 1단원과 뭐 4단원 같은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킬러 유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기본 단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왜 기출이 중요해? 이게 기출을 열심히 풀었을 때 우리가 앞으로 만나는 것 만나는 문항들이 내년도에는 또 기출이 되는 거잖아. 그치? 기출에서 만났던 문제와 스타일 문제 내용 문제 유형이 그대로 출제가 되는 파트가 많쳐서야 보다. 그죠? 갑자기 이걸 이렇게 낸다? 그러진 않거든. 근데 어떤 단원 같은 건 특히 기체 양론 이런 거 있잖아요. 양적 계산 이런 것들은 분명히 기출을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유형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다양한 유형 중에 기출을 몇 개만 풀었던 거야. 사실은. 이런 것들은 1년 내내 공부를 해야 되는 과정이고 이거는 한 번 공부해서 끝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조금 자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2단원과 3단원 오케이? 여기를 먼저 정리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은. 알겠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조금 아쉬운 게 개념을 공부했대. 기출도 풀었대.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저 이제 뭐 할까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개념을 하고 기출문제를 풀었네. 여기까지 왔다고 쳐볼게요. 여러분 기출문제를 왜 풀었을까요? 그렇죠? 어. 왜 풀었을까? 내가 이거는 아. 여러 가지가 있죠? 기출문제 풀면 여러분 스스로 개념의 완성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또 하나는 무조건 어? 이런 친구 있어요. 개념은 알겠는데 선생님 수업 들은 친구는 그럴 일 없지만 개념을 들었는데 문제를 안 풀려요. 문제는 못 풀게. 이러면 뭐냐면 그 친구가 들은 개념은 그게 개념이 아닌 거야. 기본 베이스만 공부한 거예요. 그걸로 문제 못 풀잖아.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문제의 스타일 유형을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유형을 통한 유형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되는 그렇죠? 앞으로의 문제 앞으로의 모의고사 고득점을 우리가 맞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하려면 당연히 얘가 선행돼야 되거든. 많은 친구들이 이걸 안 해요. 본인의 현재 완성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별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뭐냐면 분명히 개념도 했고 기추도 분명히 했는데 3월달 점수가 아주 말도 안 되게 나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멘탈 나가거든. 그렇죠? 야 이게 화학이 나랑 안 맞나? 근데 그럼 비다 화학 공간이 아니냐. 모든 과탐이 똑같잖아. 그렇죠? 분명히 열심히 난 한 거 맞는데. 이게 아 이게 뭐냐면 열심히 하는 거랑 효율적으로 똘똘하게 하는 건 좀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고 가야 돼요. 근데 확인한 방법이 뭐냐라는 건데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거냐면 선생님이 우리가 수업실에 풀어 500제라던가 또는 시중에 판매되는 뭐 이런 기출문제집은 대다수가 단원별로 돼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단원별로 완성도를 체크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만 풀지 마시고 어느 정도 풀었으면 완성된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풀은 것도 굉장히 좋아요. 뭐냐면 1단원 기출문제 막 풀었어. 2단원도 막 풀었어. 좀 된 것 같잖아요. 3단원도 풀었어. 그러면 아 2022년도 3월 연문항 교육청 모의고사 3월 기추를 통으로 풀어봐야죠. 물론 이 문제가 여러분이 우리가 많이 공부하는 패턴은 이거잖아. 그렇죠? 이 안에 딱 들어있겠지.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한 번 푼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사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풀어보는 게 좋지. 풀어줘야 돼요. 알겠니? 그런데 이걸 풀었더니 아 난리가 났어요. 25점 나왔네. 이렇게 풀었는데 25점 나오면 기출문제 풀이를 멈추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뭐해야 되나요? 다시 개념할까요? 가 아니라 2단원과 3단원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알겠니? 만약에 진짜로 뭐 차분차분 가보고 천천히 지금은 겨울이잖아. 아직은 어렵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공부를 처음하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이번 겨울에 아 나는 2단원과 3단원 이 이것만 그래도 열문학이지 않습니까? 이것만 나는 아 열심히 달달달달 일단 끝내 차라리 그게 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친구라면 3월달 기출문제를 딱 출력한 다음에 여기서 2단원 문제와 여러분 단원별로 문제를 볼 수는 있나?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문제 볼 수 있잖아. 그렇죠? 야 이거는 1단원 문제네. 이거 1단원 이거 1단원 이렇게 있을 것이란 말이야. 어? 지금 저는 이게 무엇일지 모르는데요? 아 이거는 좀 좀 안 돼. 알겠죠? 어느 단원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가 시험에 나오는지 잘 모른다는 얘기거든. 머리숨에 엉켜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섯 문항 다섯 문항씩 보통 나오니까 이렇게 하면 열 문항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내가 2단원 3단원에 진짜 충실한 것 같아. 진짜 지겨울 것 같아. 화도 많이 봤어. 뭐 이런 데 되면 작년도 2022년 3월 출력을 해서 2, 3단원 열 문제만 풀어. 알겠죠? 열 문제 풀어서 열 문제 담아있어. 그러면 걔는 공부를 잘 해내고 있는 중이야, 지금. 그 다음에 혹시 이게 운빨인가? 할 수 있잖아. 4월 달 거 또 뽑아. 4월 달 또 4월 달 거 열 문항을 풀어요. 이번에는 하나 틀렸어. 실수해서. 그럴 수 있지, 그죠? 그래도 괜찮아, 그 정도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야, 여기서 2, 3단원 볼랑 열 문항을 풀었는데 여기서 6개 맞았다. 이러면 기출 문제 품으면 안 돼요. 그럼 공부하는 시간이 오히려 노동이 되고 독이 돼. 선생님, 그건 개념을 해야 돼. 개념을 다시 보는 거 물론 좋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외우지 않았던 뜻이야. 이해하고 넘어오면 안 돼요. 개념을. 그럼 그냥 단순 아무 문제 풀이를 위한 개념이 아니라 그냥 교양으로 들은 거랑 똑같은 거거든. 우리는 시험을 잘 보고 싶어하는 공통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자기한테 맞는 학습법을 좀 해주는 게 좋다. 그 다음 또한 공부할 때 어떤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 문제 다 해라고 하지만 양적 계산이 어렵다 그래서 처음부터 양적 계산만 할 수는 없잖아. 그죠? 소단원으로 나눠가면 되게 많은 단원이 있어요. 화학 거부리 생활 너무 쉬운 단원 조금 어려운 기체학론 양적 계산 동이원소 전자배치 주기율 분자 모양 이온결합 등등 있지 않습니까? 툭툭툭 여기는 중화적정 농도 등등등 있단 말이야. 산화환원 산화수 개수 맞추는 거 중화반응 분석 이렇게 있단 말이야. 소단원이 이거를 자신한테 강한 단원 단원이면 2단원 무조건 그 다음에 3단원 에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하나의 소단원으로 격파를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야 나는 2단원은 진짜 자신 있어. 그 말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 3단원 아 틀리면 바보야. 이렇게 튀어나와줘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사실은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쉽지만 아무리 쉬운 단어라고 여러분 모든 지원에 다 쉬운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얼마나 관심이 있고 얼마나 많이 복습을 했냐에 따라서 이 성과랑 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개념은 보통 한 번 하는데 개념할 때 그 개념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과 기출이 잘 되어 있으면 당연히 점수는 고6점에서 출발하게 되거든요. 근데 답답한 게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개념과 내가 얘기하는 개념이 다르다는 거야. 결이. 알겠어요? 이런 거잖아. 아 이게 전자배치를 할 줄 알아? 만약에 이런 거 똑같은 얘기죠? 야 11번 NA야 자 전자배치 해봐. 이게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베이스예요. 개념도 레벨이 있단 말이에요. 알겠나요? 이 주기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를 얘기해봐. 이럴 때 툭툭툭 나와줘야 이게 개념이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면 이 단어를 풀면 안 돼요. 여러분 보통은 개념이 조금 약하다 하더라도 기출을 풀면서 성적을 실력을 올려보자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단원이 있고 아닌 단원이 있는데요. 기출을 풀면서 실력이 올라가는 단어는 아주 적어요. 알겠죠? 그거는 진짜 특이한 기체 양론 또는 양적 계산 중화 반응 분석 요런 즉 어려운 단어이잖아. 그런 단어에서 문제의 유형을 보는 거거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얘가 딱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출을 풀어야 빨리 풀고 조금 틀리니까 훨씬 더 공부의 효율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다 열심히 하고 있을 건데 마음 한구석에 난 되게 열심히 해. 지금 태어나서 이렇게 열심히 해온 적이 없는데 뭐 그럴 수 있잖아.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초심을 끝까지 유지해 주시고 조금 더 우리 앤수생이라던가 조금 이제 사인권 친구들은 본인이 어느 정도 안다고 난 여기를 잘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10개 풀었는데 2개 틀렸다. 그럼 그 단어는 아직은 완성도가 떨어지는 거지. 알겠습니까? 킬러는 반짝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내내 계속 꾸준한 문제를 풀면서 업 시키는 게 킬러고요. 일단 그거 제외야 나머지를 다 맞아야 뭐가 되니까. 할 수 있거든. 근데 현명한 학습법이 있고 조금 답답한 학습법이 있다면 가능하면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좀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번 잔순을 해봤고요. 남아있는 방학 열심히 하시고 3월 학평까지 최대한 한번 계획대로 공부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